잠깐, 수고놔. 어, 또 있어요. 지루야! 내가 키잖아, 내가. 네. 제주도에서 5월 9일부터 열리는 제일 큰 축제가 뭐게? 저는 알아요. 제주도에서 제일 큰 축제는 전 알고 있어요. 뭔데? 그게 뭔데?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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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아페 라고 요즘 엠체들은 줄여서 얘기했잖아, 푸아페. 푸아페. 세계 최종상 셰프님들. 어, 좋은 와인들. 뭔 종류야, 와인들. 네, 음식이랑. 최고의 축제. 네. 제주도 5월 9일. 네. 오늘 몇 주일이고? 오늘이 5월 9일. 아, 9일이네. 오늘 시작이네. 야, 빨리 그럼 제주도로 가야지! 저희도 가요? 야, 제주도로 출발하자! 무슨 녹화가 중이에요? 바로 가는 거지, 그냥. 제주도로 출발! 출발, 출발! 어떡해! 푸아페! 여러분, 제주도에서 만나요!